아주 좋은 방에 나와서 더빙 합니다 지금 영상은 제가 1년에 찍어 놓은 방 인데요 요 방에 나오는게 아니고 요 방 보다 바로 한층 더 위에 똑같은 크기와 구조를 가진 방에 나온다고 합니다 방 딱 봐도 엄청 넓죠 평수를 얘기하자면 제가 그때 치수 쟨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8평 정도 될 것 같더라구요 원룸에서 사실 여러분의 눈에 봐도 크죠 이게 8평입니다 코딱지만 한게 8평이 아니고 이 정도가 8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짐이 막 쇼파랑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 나가는 분의 방을 손님 없이 좀 영상 찍기는 어려워서 1년 전에 찍는 방을 대체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구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옷장 있죠 옷장 저기도 현재 옷장 4개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2개는 원래 세입자 거였어서 아마 옷장 1개나 2개 정도만 있을 거에요 아마 그거 빼고는 어 지금 나온 층보다 한층 더 위니까 채광은 조금 더 좋을 거고 크기나 구조는 똑같다고 합니다 가격도 일단 여기는 대출이 안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대출이 안되는 집이고 가격은 최대 8천에 20 입니다 그 밑으로는 1000에 10만원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8천에 20에 관리비 7만원 아니면 7천에 30 아니면 7천에 6천에 40 5천에 50 이렇게 근데 최대한 뭐 보증금이 높을수록 유리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천만원 당 보증금 천만원 당 월세 5만원 계산하는 집도 많은데 여기는 보증금 천만원 당 월세 10만원 계산해서 최대가 8천에 20 월세 높은 걸 더 좋아하세요 보증금은 최대한 높고 월세 낮추는게 이제 방을 구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제가 8천에 20으로 하지만 보증금 낮고 월세 높아도 가능합니다 위치는 실립역에서 패션 문화의 거리 쪽이라서 언덕도 없고 골목도 없고 한 5분 6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 에어컨에서 저 창문까지 거리가 4m 20 이더라구요 작년에 쟀던거 보니까 그리고 저 벽에서 옷장 뒤에 벽까지 그러니까 저 벽까지가 4m 80 입니다 그래서 요 공간만 해도 한 6평 되구요 이제 요 공간 빼고 화장실 공간이나 싱크대 공간까지 하면 한 8평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가 4월 4일 까지는 살고 나가신다 하니까 4월 4일 이후로 가능하신 분들 이 연락을 주면은 좋을 것 같구요 뭐 애완동물은 일단 원칙상은 안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여길 애완동물 넣었던 적이 없어서 강아지나 고양이나마 안될 가능성이 많이 어 큽니다 많이 크고 주차는 그때그때 달라요 주차 자리 있으면은 5만원 넣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주차 자리가 있는지는 물어봐야 되니까 주차를 하실 분들은 한번 저한테 꼭 미리 방보기 전에 주차 자리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고요 저 옷장 요거 흰색 바로 옆에 흰색 2개는 없어요 요거는 지금 영상에서 나왔던 분이 자기 거를 넣어 놓은 거라서 저거 옷장 2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옷장이 1개 아니면 2개만 옵션으로 있다 나머지 옵션은 뭐 에어컨 이라든지 세탁기 라든지 그런거는 다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방은 한 8평 전체적인 방은 한 8평 정도 엘리베이터 어 있는 건물입니다 방은 그 지금이라도 뭐 비밀번호를 임대인이 받으셨다 하니까요 볼 수 있으니까요 고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사진은 이제 마지막에 여기 지금 사진으로 그때 찍어놓은거 한번 보시면 이 정도가 8평 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방이 원룸 8평 차 해달라 하면 때려주게도 못합니다 대출되는 요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최소 1억 5천 이에요 근데 그래도 못 구합니다 전세는 없고 월세 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5천 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